금이사 돌려면 어떡하니 됐어 됐어 아우 아파 아우 아파 강철 푸전셀 어딜 1판 맨 1판 2판 맨 야 으아아아 와 와 개쎄다 와 와 개쎄 어 스팀팩 나왔고 와 진짜 여긴 언제나 모험입니다 모험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제니 뭐 바닥바닥 일어나니까 신경써줄 필요 없습니다 아 전문가 아 설마 여기에 전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잠깐만 레벨 하나 올릴 수 있다 아 아까 민첩을 찍고 오케이를 안 눌렀나봐 개이득이야 어 야 하나 찍자 하나 찍긴 찍어야돼 숙련자로도 안되는건가 전문가는 어 죽은 애들 중에 열쇠 있을 수 있다고? 아까 뭐 하나 얻긴 얻었는데 어 어 안돼 안돼 아까 개한테 하나 얻긴 얻었어 근데 이열쇠가 아닌가봐 저게 메인 열쇠가 아닐수도 있어요 어 전설 나왔는데 VATS 소모되는 액션 포인트 10% 감소 어 이득이야 10%면 이득이죠 어 그래 강화되면 또 할만할거고 음 누가 보지 뭐하시는 원펀맨인데 얘 어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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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끝이 아니었어? 와 뭐야 피 당겨봐 아이 미친 아 이거 이 좋았던거를 날려먹었네요 어딨는거야? 잠깐만 치명타 치명타 발동 아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는거 아니었냐? 와 근데 저 뭔데 저렇게 아프죠? 와 죽었어 아 러브샷 터졌어 동시에 죽었네 아 아 이런 젠장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잠깐만 이거 갔다가 팔자 체스판 갔다가 팔아버리자 이거 팔아버리고 뭐야 뭐에 걸리는거지? 전설중인 레이더? 뭐가 있어? 얘냐? 아 얘구나 아 화염병 이거 아까 내가 안챙겼던거 같다 자 이거 세이브한번 하죠 여기서 음 여기 세이브하구요 오케이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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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왕 됐어 부숴버렸어 아 야 진짜 좋지 원퍼맨 개좋지않냐? 원퍼맨이 세긴 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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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신해야되고 지명타 발돋아 아 반피나 남네 이건 이건 어 그렇지 이건 됐어요 여기는 분명히 나가는거였고 어 뭐야 옥상? 여기서 왔고 가려면은 지금 옥상 한번 가야겠다 어 옥상 가고 아까 그리고 지하 안갔었거든 음 지하 가고 옥상이 템있을거 같애 옥상 한번 가봅시다 야 근데 여기가 어 역시 쇼핑몰이에요 사람이 진짜 많죠? 옥상으로 가면 엄청난게 나온다구요? 개같은거 다 덤벼 다 쓸어주겠어요 원퍼맨으로 다 쓸어주겠어요 강한놈 나올수록 좋아 어 이 고생했는데 그만큼 더 좋은템 나오겠지 그 그런거만 아니면 좋겠어요 열쇠로 따는거 있죠 개 극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위에서 열쇠를 얻는겁니다 어 위에서 열쇠를 따갖고 그 열쇠로 그 아까 방금 옥상 밑에 있는 층에 있는 자물쇠를 따는거죠 세이브 세이브 옥상이 뭐 엄청난게 있다고 하길래 오케이 레이드 안걸리고요 야 뭐야 이 옥상 어 뭐야 방금 잡혔었는데 어 방금 방금 잡혔었는데 오 뭐야 야아 이게 왜 나 우와 저게 우두머리라고 조졌네 야 이거 이건 진짜 힘들거 같은데 아니 이게 싸움터가 안돼 아예 싸움이 안돼 이렇게 되면 우와아 이거 어떻게 싸워 이거야 이게 한대만 맞으면 가요 얘는 어 정말 다른데 어디 뭐 야 이게 옥상 와 이거 극혐 AP도 없는데 미치겠네 야 열어 야 저거 어떡하냐 야 저기서 AP 채워서 와야되겠어 와 지금 AP 채워서 다시 와야돼 그거밖에 없어 진짜 그거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서 연다면 개반전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피도 채우자 잡으려면 수류탄 이런걸로 잡던지 어 열고 들어오면 진짜 무섭지 어우 너무 극혐일거 같아 진짜 그런다고 하면은 로켓을 여기서 한번 쓸때가 된건가 150짜리 있긴 있거든 미사일 30발이나 있네 야 이거야 지금은 이거야 들어 이거다 개같은거 야 이거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 가는거야 이걸로 한방 쏘고 나오는거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쟁입니다 가만있어 최대한 은진해서 데미지 두배 주는거야 됐어 됐어 여기서 80 아 두개 두개는 안돼 간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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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 집에 갈게 잘있어 자 앞으로 이집 한 열 번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죠 어 어 아주 깔끔합니다 어 자 바로갑니다 바로 AP 회복됐기때문에 자 가구요 이제 문앞에 있으면 극혐인거죠 나 왜 안움직여 패드 왜이래 패드가 안움직여 어 어 아니 마우스는 움직이는데 어 왜이러지 이걸 패드가 아 됐다 어 어 큰일날뻔했다 그러니까 이런거같애 포라우 제작진이 아니 저런 방법을 그러면서 지금 못하게 막는 느낌이야 무슨 아니 그럼 왜 또 짖어 너는 뒤지고 싶냐 어 그래 꼬리 쏘자 아 두번만 딱 쏴도 좋겠구만 가라아 와 개멋있어 와 와 개멋있다 한번 더 쏠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 이거를 실시간으로 내가 한번 와 개멋있어 살려주세요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 차렸네요 어 어 제가 좀 이런 이런 데 좀 공포중이 있어서 어 죄송합니다 어 어 어 어 슈발놀랬네 어 문앞에 서있는거 아니겠지 됐어 이건 이건 이득이야 이건 이득이다 가자 어 아 자 emen 가자 만약 이 구멍을 못 통간다면 런처 아니어도 다른거 쓰면 되니까 한번 실험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아니면은 손모가지 거시구요 거부권 없습니다 지금 실험하니까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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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자 여긴데 하나 그것도 준비해놓자 샷건 있거든 샷건 아 이거냐 어어 탄창 탄창 제한없는거 이거 이거야 됐어 됐어 어어? 어 2등? 어? 오케이더야? 와 와 와 와 와 와 지린다 와 지린다 와 이걸 들어오네 와 와 이걸 들어와 야 근데 낑기는거 같긴 했어 어 낑기는거 같긴 했어 아 아 아 어 어 낑기는거 같긴 했는데 저장 한번 저장 한번 저장 한번 다시 하고 야 이대로 가면은 어 보다 빨리 잡긴 하겠네 어 어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아껴야 되거든 좋았어 모든 운이 나한테 그 기운이 감돌고 있어 모든 운의 기운이 나를 감돌고 있어 좋았어 가자 83%를 저렇게 빗나간다는거는 이제 말이 안된다는거고 음 가만있어봐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가능하다 아니야 아니야 어 은신해서 안보여 이게 어 가만 waysя 가만 waysя 가만 amusement 아냐 아니 이거 이거 들어 자자 가만 가만히 있어 딱 가만히 있어 아냐아냐 이거 취소해야 돼 이거 스프리 스프리 써 이거 스프리 써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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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거기로 제발 들어오지 말고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말아줘 이거야 그렇지 내가 너를 잡아줄게! 오 살았었어! 어우 깜짝이야 템이 왜이래? 얘 데스클로 우두머리라매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나올 수 있어? 적어도 전설은 떠야 되는 거 아냐? 그냥 내가 일은 탄약만 돌려줘도 이정도면 이득인데? 아 나 진짜 불러오기 할뻔했네 나 아... 저장하자 그래도 와 이 고생을 해서 잡았는데 진짜 어이없다 혹시 뭐 이런 데 있는 거 아닐까? 어? 잠깐만 여기... 잠깐만 여기? 어 잠깐만 금시계 은재 펜던트 이런 거 돈 되냐? 아 전설이 없어요 총알이 나와요 와 진짜 쓰레기네 와 이게 다야? 아니 잠깐만 뭐 열쇠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? 이럴수가 와 망했다 아니 무슨 드레스가 나와 씨 와 진짜 망했네 쓰레기통에 뭐 있는 거 아냐? 와... 잠깐만 여기? 어 그렇지 아이 미친 뭐야 또 뭐야 뭐 또 뭐야 뭐야 또 뭐야 뭐야 이거 또 괜히 갔다 해 여기...